이재혜 기자가 금요일을 맞아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정사명 대체투자연구원 원장님이신데요. 만나볼까요?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대체 투자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정사명 한국대체투자연구원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체 투자 전략에서 들으러 왔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들었거든요. 정의 좀 해주시죠. 엄밀한 의미의 대체 투자가 아닌 상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되 공모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 또 한 가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되 공매도나 차입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되 해증을 하지 않는 것. 그 밖의 모든 것은 대체 투자의 범위에 일단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도 들어가고 인프라 투자도 들어가고 상품 선물 투자도 들어가고 사모 주식, 사모 채권 투자도 들어가고 무궁무진합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대체 투자가 나름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체 투자의 전략과 자산군들이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같이 반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대체 투자의 가격 역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상품 선물, 원자재, 부동산 등등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주식 채권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을 때 대체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의 코로나 시대에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 이유와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 딜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바이드노믹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프라 정책하고 비슷한 맥락이 맞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인프라 정책이라는 조 단위 몇 백조 몇십조 단위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줘야만 그 안에서 기업과 개인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각종 투자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ESG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특히 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뜨거운 ESG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ESG에 대한 고려를 한 투자 자체가 우리한테 알파를 창출시켜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분야,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드를 만드는 판매사, 운영사 입장에서 우후죽순처럼 ESG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자기 펀드 이름에 ESG 펀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펀드 이름에 ESG라는 단어가 겹쳐있다고 그거를 믿고 ESG 관련 펀드다, 관련 수혜가 가능한 주식이다 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체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닥쳤을 때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는 속성 때문에 원자재 펀드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가 종료가 언젠가는 될 텐데 시장이 뉴노멀에서 노말로 정상화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날 경우 서플라이 체인이 받쳐줄 수 있냐 했을 때 그게 부족할 경우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측면에서 원자재 펀드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펀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 정부 양쪽 정부 모두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정책적인 펀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향후 한 3, 4년간 중기적으로는 인프라 펀드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조언 좀 전해주시죠. 그 첫 번째가 유동성에 관한 리스크입니다. 중기 아니면 장기 5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에서 창출할 수 있는 그 유동성 리스크를 감내해서 창출할 수 있는 리스크를 리턴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모 주식 채권에 투자하면 투명성이 높은 투자인데 대체 투자는 많은 대체 투자의 전략과 자산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겪었던 사모 사태 라임 업티머스 사태에서 바라봤던 것들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도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다. 이거를 감내하는 것은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 주식과 채권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일정 부분을 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으로서 가져가겠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 투자 전략에 대한 노하우와 전략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 투자 말씀 지금 들으신 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인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인 이슈, 밖에 나가 계신 이 기자를 포함해서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